야 누나한테 어떻게 해주마 어 진우야 야 누나 진우야 나 너무 떨려 진짜 나 어떡해 나 손 떨려 진짜 어? 아 잠깐만 못가겠어 저쪽에 야 너 가면 어떡해 나는 어떡하라고 아 잠깐만 당했어 아 이런 정신같은 이런짓 하면 안돼 솔로나 조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 릴렉스 자 너는 바나나야 바나나님 빨리 고장님이 오셔야죠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친나세요? 미친나세요? 저 좀 빠져주실래요? 야줌마 자기가 어우 처음이야 네 일단 오늘 게임팝하고 우아쿠TV 클럽대왕전 거점나치 여러분들 이렇게 하게 됐고요 사전에 말했듯이 3전 2선승제에요 그냥 3번 다하면 안될까요? 2선승에 해도? 안됩니다 마지막판이 너무 흥이 떨어져서 안돼요 이렇게 한판이 은근 오래가기 때문에 네 3전 2선승제고 그리고 이제 그 맵은 그냥 그런거 자세히 룰을 안정했는데 첫번째판은 그냥 기본 맵 처음 맵 있죠? 네 그거하고 첫번째판에 진팀이 맵 지정하는거 있으면 고르기로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뭐 딴 문의사항은 없으시구요 문의사항 없으신가요? 예예예 우아쿠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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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 클럽에 포부 좀 얘기해주시죠 포부요? 네 아 포부 전현이가 얘기하니까 전현이가 항상 하던 말씀 해드려 너가 계속 해왔던거 있잖아 계속 일주일전부터 계속 아니 아니 진짜 오해하시잖아 그런소리 하면 안된다구 아 아니야 처형아 원래 넌 그런 캐릭터야 그래 나 한마디 해줘 일참 한번 해줘 일참 뽑고 미간에 꽂아줘 응 우리가 더 잘해서 연습 안해도 이길거 같다 그랬는데 그거를 그냥 우리끼리 얘기 있을테니까 그냥 우리끼리 재밌으라고 얘기한거에요 그냥 저희끼리 아니에요 천양이만 얘기한거에요 저희는 얘기한거에요 개 나빴네 아 천양아 우리 연습을 해야지 이렇게 계속 타일렀는데도 불구하고 아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도 몇번 드렸는데 아 오해하지 마시고 네 아 진짜 못됐어요 사람이 꼭 저런식이야 매번 전현아 그 말이란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을 판단하겠지 네 제가 한마디니까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그쪽 캐릭터는 얼마나 열었어요? 다 열었어요 다 열었어 아 다 열었어요? 네 진호님 다 열었어요? 네 다 열었어요 저희는요 아 세번 다 더 열었구요 네 저희는 다 열었구요 다 열었죠 네 일단 다 열었다는거는 최소한 한 열판정도 하셨다는거거든요 아 열판이 뭐죠 저희는 연습할래에요 밤새했어요 밤새 다 저 어제 밤새했어요 천양아 천양아 너 어떻게 할라그래 천양아 너 아직 다 안열렸잖아 너 오늘 할땅깐 너 섭질 sudden 토트넘은 하여튼 봐 다섯시간이나 했어 이거 다섯시간이나 했다고?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초대 드릴게요. 스팀 초대 드리겠습니당 일단은. 뭐 큰일났네. 막 키보드 고장에서 키보드 샀는데 키보드를 넣으면. 저 한마디만 해도 돼요? 네네. 아니 하지마 그거. 왜 읽어주고 그래 그거를. 하세요 하세요. 저 우아궁님과 천양님과 조매덕님과 그리고 모든 청자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. 아 네네. 정말 별건 아니에요. 네 하세요. 네 감사합니다. 네. 뭔데요 하세요. 하지마. 알거야. 이렇게 좋은 날 좋은 밤에 좋은 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이네요.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리겠고요. 하지만 승리는 우리의 것. 빅토리 빅토리 게임파야. 아 죄송합니다. 여러분 장애는 장애는 우리가 감사드립니다. 사랑과 평화로. 다르게 되겠지. 아 네. 여러분들 너무. 뭐. 아 맞습니다. 저희도 뭐. 아 석아 내 팔보고 닭인줄 알았다. 콜라핀 몇번 해서 이런거 그냥 한 귀로 흘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왜 다같이 하자. 게임파야. 정말. 화개애애한 모습 보기 좋네. 또 클럽 진짜 화개애애하고 진짜. 아 여기가 무슨 노인정 같고요. 극장님이 너무. 약간 뉴스센터 느낌이네. 극장님. 저도 남자분인데 목소리만 좀 전한거니까. 흠. 흠. 욕 됐잖아요. 카톡에서. 잠깐만. 그 한. 그 한분만. 스팀 아이디 가르쳐주시면은 초대할게요. 네.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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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. 네. 바나나야 바나나. 영어로. 아니야 그거. 바나나. 바나나에요 그냥 영어로. 아니요. 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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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다 왔어요. 잠시만요. 지금 왔어요. 한국님이 좀 느려요. 네, 괜찮습니다. 천천히 하시고, 네. 지금 왔다고 멍청해.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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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 오셨네. 이제 뭐 찢어져야 되는 건가요? 네, 이제 찢어질 건데. 아, 마음이 아프다. 네, 오셨죠? 아, 이렇게 약 먹으려고 했잖아. 나중에 봉합 다시 해줄 거죠? 네네네. 네. 내일 또 그 게임 컴퍼니랑 레포드 하시는 걸로 아는데. 아, 내일 어차피 찍힐 거예요. 아, 어차피 찍힐 거예요? 네. 화이팅 하시라고 그것도. 아, 역시 정말 친절하시대요. 아, 어차피 찍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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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마그네슘 끓여드시나봐. 아, 어차피 찍힐. 아, 어차피. 아니, 맨날. 옛날에 바라라님 한번 제가 전화 통한 기억이 있거든요. 옛날에. 네. 2011년 그쯤? 저 총 4번 해봤어요. 아 4번이라 했어요? 네. 그땐 전혀 이런 이미지가 아니셨는데 아니 개빠에요 그냥. 근데 약간 진짜 하트화로 게임하잖아. 야 너가 언제 다 했어? 너가 언제 다 했어? 그까도 막 목소리로 쿨한 도시여성 이미지셨는데 아 그랬죠. 그럼 3판 2선승제 하고 첫번째 면에서 할게요. 안녕. 네 이제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네 재밌게요. 안녕. 안녕 파이팅.